문화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생활을 해보면서 인간으로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. 그리고 축구 쪽에서도 한국에서 하는 거랑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. 한국은 사실 어려서부터 약간 선생님이 많은 프레스를 그런 걸 많이 압박하는 게 많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플레이나 그런 개인 기술이나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3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고맙고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승이 많은데 꼭 좋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서포트 바란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